처럼 오늘 너무 즉흥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? 네,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우리 엄마 같애, 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, 진짜 마지막 노래예요 너무 오랜만이야 유 유 유 유 네, 그건 사실 안되고 오늘 오늘 토요일 아침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아침인가요? 아침이죠? 네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노래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서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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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